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폐로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아, 백에 아주 묘수를 뒀네요. 모양의 급소입니다. 이런 묘수를 당하면은 아, 이거 죽었구나. 그래도 꿈틀은 해야죠. 흙이 폐로 사는 또 묘수가 있습니다. 묘수는 묘수로 받아쳐야겠죠.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슬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럴 만들면 성공. 이런 수는요. 이렇게 돼서, 여기 붙이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젖혀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단수 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요거 뻗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젖히면은, 이렇게 봐라. 이렇게 단수 치면, 이어주면 그만입니다. 여기서는, 예, 수가 안나죠? 요게 선수가 되야되는데, 그러면은, 젖힌다? 끈 막습니다. 음, 또 젖힌다? 아, 이거는, 끈은 무슨 폐모양도 안나죠? 예, 폐도 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아, 요기? 어, 뭐, 멋져 보이죠? 바둑, 2의 1에 급수가 많다. 지금은,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음은 그만이에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폐를 만드는, 상대방이 이렇게 묘수를 뒀을 때도, 나도, 아, 요런 데다 붙여, 나도 여기다 붙이자. 아,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뭐, 배붙힌만 배워왔나, 바둑을, 예, 묘하죠, 모양이. 여기에서 100이,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요렇게 나서, 이 한 점이 잡힙니다. 예, 멋지게 두는 수가 잡히면 안되겠죠? 그렇다고 이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은, 있는 수도 안됩니다. 잡혀요. 이게 잡히면 안되요. 그럼 100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놔야겠죠?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해요? 이걸 뚫고 나가면은, 100은 연결을 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수는 안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그냥 살죠? 예, 여기서 한 집 나면 되니까, 그래서 100은 연결을 할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 외길이죠? 단수 친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떤 수를 둘까요? 바로, 요런 수를 둡니다. 어라? 이게 뭐야?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쪽 폐, 이쪽 폐. 그래도, 100은 이쪽으로 이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폐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어면, 예, 이거는 더 큰 폐가 되죠? 그래서 100은, 이쪽에서 이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상대방이 이렇게, 멋진 묘소를 뒀어요. 이럴 때는 나도 같이, 무슨 뭐, 흉내바둑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100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때 단수 치고, 요소를 두시면, 폐가 됩니다. 그러면은, 흙이 폐로 살 수가 있는, 요,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멋지게, 폐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